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드를 일으켰네요. 소공은 한 16만정도 되서 통합이고요. 다 빼면 8만이고, 아이템 영검술사 1% 아니면 2%도 되고 있고, 넷프로도 44에 06초 벨트 6%에 럭시 그린펜던트 핑크빈 018초 증폭자 그냥 70% 193% 24% 신발은 12% 두덜렁렛는데 신발은 아주 재료부에너지고 장갑은 9%에 울트 4% 망토는 6% 숄더 이렇게 했고요. 그거 아마 어디 있을텐데 어, 갇혀있어. 아마 여기선 더 빨리 나올 수 있었을텐데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40까지 갇혀있었던거 같은데 그렇고 위험지역 14% 1% 감밀 7% èn 잠시만요. 서쪽경기 블루프 버싱 버텨 파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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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뭐였나 하늘도 버닝도 블루프 여기부터 110까지 좀비 130 거의 130까지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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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0 7인가? 잘 모르겠네 이렇게 보니 할만했어 2시간? 2시간 반 정도 했을라나? 잘 모르겠다 이런거 보다는 스토리가 너무 짜증났다 갇혀있어 데미지는 데미지는 좋았다 이 정도 되겠네 스토리만 너무 오래했어요 스토리가 참 길었지 한 40분 했으니까 먼저 나갈 수 있었는데도 못나가가지고 파워버치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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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